아... 재료나 면 왜 잘 죽는다 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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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뱃 나이스 전전펀지 세니 아 이것은 병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거든 이 속도 4.2라서 그냥 따라가면 돼 어? 우와 증폭드론? 아 괜찮으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그러하자마자 지금 누굴 하라고 크네 하하 소아녀석 본인한테 실수를 걸어서 그러면 그러면 밀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 이 친구 북어가 왜 이렇게 많냐 길 잃을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라이브가 좋아 하하 흘나먹고 음성이나 쿠팡 시켜서 헤매나갈까 어 병조나 도망을 잘 가네 루크 루크 존중해야겠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한번 진짜 그거 먹어야 생각이 어 엠혐이다 엠혐 뭐야 루크 유키가 턱시도 끼면 좋냐고 글쎄요 유키 턱시도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게 덤비지 말았어야지 뭘 좀 남기고 돌아가셨나 길 잃을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근데 저기 현우가 좀 치더라 현우가 상대방을 잘 알더라고 일단 생란은 먹었는데 아니 미실시켜서 리방이나 가야겠다 중성은 나중에 뽑아 먹으면 되니까 어 변이형이다 이 가짜 현우이야 이 가짜 현우이야 가짜 나야 저리가 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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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쳐서 턴이나 갈까? 오 미틀링이다 오 쉣 바쳐서 턴이나 가죠? 포인트 딱 모였니 영업업 하자 집중했더니 배고파 헬메 파초성 가면 난 무적이다 아니 재키잖아 재키 너 나보다 세니? 재키님 재키님 저보다 세요? 아니면 오메가 나 졌으면 좋겠는데 재키님 아 도시 콕포인트인데 콕포인트인데 금강 돌기는 했는데 잘 왔죠 약하다 별평이나 시키자 전화가 맞춤 안 잠겼네 네 소독량 냄새가 지독해 어어어어어 어어 헬멧 도 가고 싶은데 헬멧 가려면 포인트가 좀 많이 필요해 아참 이거 트릭이 툰 인거 아시나요 이거 여기 넣으면 없어집니다 뭐야 마지막 리오네 어허 좀 야무지네 야 이걸 건드려 끌게요 또 터봤니? 아 벌써 먹었구나 쟤 빠르네 안녕 아니 뭐해 아니 형 템 좀 보고 위크를 쳐 아휴 리오 재밌네요 좀 버츠를 노린거 같은데 위크를 먹었으면 바로 도망을 가야지 이거 혈팩을 챙겨다가 죽었죠 혈팩을 버리는 판단도 과감하게 해야돼 이 킬 먹은 걸로 만족을 해야됩니다 어 현우한테 혈팩 하나 갖다 바치겠다만 그래도 죽는거 보단 낫잖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